1월 8일 장마감 종합본사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H&B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죠. 외인이 이틀 연속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기술주들은 그야말로 급등했죠. 바이오주들은 급락을 했습니다.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들은 끌어내리고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 이런 부분이 기대되는 이런 기술주 쪽으로 매수세가 아주 많이 유입이 된 그런 모습이었죠. 이런 분위기였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시장의 분위기는 기관들이 시장을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둘 다 1조 1천억에 2천억 정도 매도했죠. 거래소 쪽은 외인이 1조 6천억이나 매수가 들었죠.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엄청난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이 나올 거다. 이런 재정 확대 정책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외인들이 좋아하는 큰 종목들 큰 돈을 밀어넣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붙었습니다. 외인이 1조 6천억 들어왔죠. 개인은 거래소 쪽에 5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마지막에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사주는 주체가 별로 없죠. 개인 큰 손들도 별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락을 했다는 부분은 개인 큰 손들이 그냥 자유낙화되도록 외인하고 기관이 특히 기관이 이렇게 던져되면 주가가 내려가도록 방치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2,800억 매수가 들어왔지만 일반 개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의 테슬라가 끝도 없이 올라서고 있죠. 이렇게 크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분위기에 또 힘입어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애플카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폭등했죠. 폭등했습니다. 지금 이 지수를 보면 괴리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죠. 코스피가 4% 올랐습니다. 120포인트 올랐죠. 3,150 완전히 3천은 완전히 훌쩍 뛰어넘어버린 새로운 세계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부분을 이끌고 있는 게 외국인이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이 진행이 되었지만 전기전자 반도체 쪽은 2차전지 이런 쪽은 코스닥 종목들 좋은 흐름이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강력한 흐름은 코스피의 대형주 쪽으로 완전히 몰렸습니다. 첨보 3% 올랐지만 LNF는 조금 조정해 보였죠. 거래소 쪽에 있는 SKC는 아주 크게 올랐고 에콕 프로비엠 이런 조목들 좋은 흐름이었죠.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이 코스닥에 있는 조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죠.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약세가 아주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완전히 다른 세계죠. 딱 갈라가지고 얘네들은 못사는 동네, 얘네들은 잘사는 동네 이런 식으로 오늘 완전히 전개가 되었습니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던 제약바이오 일수로 하락폭이 좀 컸죠. 박살바이오 끝도 없이 올라갔는데 이제 서서히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워낙에 많이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하락을 할 만한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신규주들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던 조목들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큰 하락이 나타난 조목들 보면 최근에 좀 크게 올라갔던 조목들이죠. 크게 상승했던 이런 조목들 일수록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들이 아주 하락폭이 아주 큽니다. 지금 치료제 관련 주들도 하락폭이 아주 크게 나타났고 기대감만으로 좀 올라간 이런 조목들이 많죠. 제약바이오. 그러나 이런 파이프라인의 가치 이런 부분이 인정을 받으면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를 보였지만 오늘은 이 개인 큰손들이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크게 하락을 하는 이 분위기를 그냥 방치를 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분위기는 상당히 어두웠죠. 아주 이런 어두운 분위기가 전개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 중에서도 좀 살아남은 이 그룹이 셀트리온 그룹과 이체비 그룹이죠. 지금 이 셀트리온 그룹은 상당히 이제 바로 지금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이런 이 그룹이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거기다가 이 치료제가 이제 곧 승인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쳐있다 보니까 얘는 이제 손에 잡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아주 강하게 좀 올라섰는데 이 제약바이오 부분에서는 이런 이 그룹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좀 하락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전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좋아하는 조목들 할아버지 좀 컸다 이렇게 보시겠죠. 자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호재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임상 이상 두 개 하고 있는 부분 올해 결과 나올 거다. 그리고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가남 환자모집이 벌써 95%까지 되었죠. 자 올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가 된다 이런 소식도 나왔고 중국의 항서제약이 가남 2차 승인을 받았다. 판매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자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섰는데 4.8%까지 왔죠. 자 이렇게 올라섰지만 이 시장의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상당히 좀 비우호적인 분위기였죠.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좀 반납했지만 그래도 HLB 그룹은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서는 분위기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지만 그 중에 그래도 오늘은 좀 빛이 나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7%나 올라섰죠. 자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라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어두운 분위기였죠.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트 모양을 보면은 크게 한번 찍어내리고 올라서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찍어누르는 그런 형태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지금 각종 호재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거의 이틀에 한 번 걸로 아주 좋은 호재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크게 올랐다가 돌아서 올라서고 있는 분위기죠. 돌아서 올라서고 있는 분위기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받쳐주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크게 오른 상태에서 버티지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오일선 언제리 계속 타고 가고 있죠. 오일선 언제리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이 인정을 완성이 됐는데 주봉도 이제 2평선을 다 돌파를 했죠. 2평선을 돌파하면서 올라서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갭이 만들어졌지만 갭을 메꿨죠.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서면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HV 같은 경우에는 이제 NDA 승인신청 부분 그리고 교목세포종, 선낭암 그리고 간암까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연이어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크게 밀릴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워낙에 제약바이오가 크게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수납매가 돌게 되면 다시 제약바이오 낙폭과대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뭐 다음 주 월요일이 됐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이 됐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술주들 아주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크게 전개가 되고 나서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하면 이제 좀 숨그룹이 나오죠. 그런 숨그룹이 나오는 시점이 좀 되면은 다시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이 좀 집중이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해체비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11만 주 들어왔죠. 어제도 3만 5천 들어오고 오늘 12만 주. 개인이 이틀 연속으로 7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2만 4천 주 매도가 나왔죠. 오늘은 이 신안 쪽의 매도가 한 11시 정도까지 4만 8천 정도 매도가 나오다가 멈췄죠.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래대우에서 오후에 들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밀려 내려온 모습이 나타났는데 삼성전권도 매도가 나왔고 미래대우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한국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이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런 흐름이면 이제 올라가겠다는 얘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지금 이제 항암제 부분에서 지금 가능성이 가장 큰 양보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간다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내년 감염 갈수록 HLB의 가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뭐 제약바이오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좀 수납해가 돈다 그러면 HLB는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흐름했죠. 오늘 1% 정도 올라섰고 이 고가가 이제 4%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저가는 마인세 1%까지 아래위로 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그래도 1% 오르면서 선방을 했죠. 주봉상으로도 이제 20선 만났고 이제 계속해서 횡보를 오래 했고 20선 만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올라갈 때죠. 이제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20선을 한 번 더 짚어주고 갈지 아니면 바로 올랐지 그런 부분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그리고 HLB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재료 호재 소식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출발하는 시간이 조금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출발은 하겠죠. 위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HLB 제약도 잘 버텼습니다. 주봉상으로 20선까지 이제 터치를 한 상태고 오늘 뭐 0.6% 하락을 했는데 오늘 제약받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아주 안 좋은 분위기에서 그래도 좀 선방을 한 모습입니다. 제약도 웨인하고 기관이 좀 들었죠. 15,000 기관이 7,000 들었습니다. 7,000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파동을 좀 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HLB 그룹에 오늘 각종 호재 소식이 좀 많이 나오면서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제약바이오 쪽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다시 이제 좀 올라서 있죠. 지금은 이제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HLB 파워도 0.7% 정도 10원 올랐죠. 계속 HLB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넥사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식가가 2% 정도 올랐지만 시장의 분위기상 제약바이오 많이 눌려졌죠. 넥사도 좀 눌려지면서 10원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되는 분위기였죠. 이런 분위기에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한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지만 HLB는 어차피 가는 길이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지금 이제 올해 NDS 성신청 들어가고 교모세포종, 선낭암, 간암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뒤따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적어도 크게 밀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될 만한 약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제 NDS 성신청 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소식이 나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대망의 NDS 성신청 이런 소식이 나오겠죠. 그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다리면 되겠죠.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올해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환경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절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